3차, 주여 3차 보내겠습니다. 주여! 주여! 사랑의 진아 아버지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하나님 위한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용도를 오늘 모이게 하여 주시고 여느님 자유보습, 보습의 전도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아버지님, 최대상 전사님, 나의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대통령 김상민, 우리 아버지 어르신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상민, 우리 장론님, 우리 아버지 조하노 사모님, 인민아 전사님, 이렇게 마음으로 입술로 전여하며, 기도하며, 메신을 전해시하며,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진료 열심히 가까운 때에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우리 하여, 한밤께로 하여, 우리 여러분 한 사람을 살려하여, 아버지 구원 받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진료 준비하여, 우리들에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여배를 마치고 돌아오는 말뿐에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주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알레비아 시작하신 노래이며, 역사신 아닌가, 달마다 성령님께서, 신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이 잃지 않고, 흔들지 않고, 배틀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가 되기하여 주시옵소서, 알레비아 여레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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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승리하며, 우리가 되기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주저들 신정대 그리 해누리 분수 강대에 모이게 하여 주시고 자유공버스팅 전자를 도하여 하나님 영혼을 구원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전한 메시지가 하나님 10년 가운데 아버지 각인되게 하여 주셔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신 하나님 말씀과 같이 주 앞으로 돌아오는 일이 아버지 우리 복음을 천도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최대성 전주사님과 나의 목사님 우리 김상빈 어르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 그리고 우리 아버지 김상훈 장도님 아버지 조하라 사모님 그리고 이민아 전사님 아버지 조현 장도 이렇게 합심하여 기름은 좋은데 오늘도 아버지 내 작은 입으로 찬양하였습니다 아버지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 있는 자는 듣고 다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 주님과 동일하며 살아가는 축복된 삶이 되기하여 주시옵소서 자유공버스팅 전자를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더욱더 불같이 뜨겁게 사도버같이 전도했던 것 같이 믿음 잃지 않고 흔들지 않고 흔들지 않고 폐뜨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우리들 되기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전도를 마치고 돌아갑니다 한 주간 주 주님 안에서 승리하며 깊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심을 믿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두 기둥으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적임을 받으시옵소서 나라의 마음심이여 우리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위험을 양식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시민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다만 하겠소서 구하시옵소서 하나가 본세와 영국의 아버지께 우리는 우리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우리 common생이